내가 갈게! 수고한다! 수고한다! 하나 둘! 아니 아이고! 안녕하셨다. 안녕하세요. 은지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와우 또 뒤집었다. 요즘 뒤집는 거에 맞들리신 1인 뒤집기를 100일 전에 하시는 역시 운동신경은 타고났네요. 그죠? 아침도 신나시는 우리 아침도 신나시는 우리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주말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체육대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 한 날인데 현장시각은 10시 14분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지금 날씨가 30도예요. 아나 진짜 30도에 저러고 있어. 저렇게 해야 돼. 이제 산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맹활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맹활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목في 한단적 잘 괜찮은다. jump vent 뭘까요? bn 날씨가 잘했다! 잘했다! 넘겼다! 내가 할게! 하나 둘! 하나 둘 셋! 지는 거야! 아니요! 하나 둘 셋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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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가 줘! 승가 줘! 승가 줘! 승가 뛰어! 승가 지는 것이 예상 승가 Ausus 승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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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해 song 다 went. . . 오케이 오빠 입으로? 아 빨라 역시 파이팅!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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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나보다 낫다 운동 채널에서 아기 옷 협찬을 받았어요 너가 나보다 낫다 응? 너가 나보다 낫다고 감사합니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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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주세요 오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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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조파가기였나 보다 아령도 없어 호흡과 또 나눠 거 없으면 큰일 났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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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대회는 정말 철저한 식당 관리와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참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병풍입니다. 오늘의 병풍. 그래도 동기부는 많이 받았어요. 대회 한 번 나오면 역시 의욕 충만. 이제 여름휴가 때. 이제 여름휴 때 제대로 뺄 수 있을 것 같아. 방풍은 할 말이 없다. 가자. 청년다방. 근데 또 이거 뿌려야지. 이거 이거 뿌려야 맛있어. 아냐. 그냥 먹으면 된다. 당남자. 이제 잘라먹을 거야. 자. 일단 어제동안 끝났으니까. 어제도 많이 먹었지만 오늘도 많이 먹겠습니다. 다른 건 만날 것 같아. 오늘은 이러면 돼. 이래도 돼. 이제 매일 네일 몇 손을 통해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